경상남도가 201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수출상담회를 가진 결과 다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6일 개최된 201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열고 도내 우수농식품, 농자재, 조직배약물 등을 집중적으로 상담한 결과 파프리카를 비롯한 19개 품목 5,009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계약 체결 내용은 파프리카 450만 달러, 딸기 130만 달러, 조직배양 272만 달러, 농기계 및 농자재 3,479만 달러, 바이오 및 융복합 178만 달러, 기타 482만 달러 등입니다. 이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 유망기업과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